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Lion, snake and eagle are examples of predators. 사자, 뱀, 그리고 독수리는 포식자의 예제들입니다. 그 포식자가 뭐냐? 생명체래. That hunt and eat other organisms. 다른 생명체를 사냥해서 먹는 그 생명체. Those that, 그것들. That have the best technique for obtaining food. 음식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아니면 뭐뭐를 위한도 되겠다. 지우자 그냥. 자, 음식을 획득하는 것을 위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들은 Are the one. 그들이, 그 생명체들이, 그 것들.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 Most likely to grow and reproduce. 가장, Be likely, 여기 likely to, 뭐뭐하기 쉬운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그래서 가장 성장하고 번식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잘해야 번식도 하지. 그죠? 자, Predation. 이 포식은 Affect the size of prey population. 먹이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And the diversity of species within a community.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종들의 다양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이 커뮤니티라는 얘기는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뜻하는 거지. 자, Purple Lose Strive is a such a species. 자, Purple Lose Strive은 그러한 종입니다. 자, 그럼 Purple Lose Strive이 뭐냐? 나도 모르지. 근데 어떻게 알아? 털, 털, 붙여, 손이래. 식물인가 보다. 자, 하여튼 이것은 그러한 종입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다. 뭐 그러한 종이라는데 여기서 그러한 종? 뭐 이야기가 나올 거 없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보면 One reason non-native species are often a serious problem. 자, 한 이유. 데타나가 생략돼 있죠, 또. 자, non-native. 그러니까 토착이 아니니까 외래종이 되는 거야. 외래종이 종종 심각한 문제이다. 인 한 이유는 Is lack of natural predators in their new home. 그들의 새로운 집. 서식지를 얘기하겠지. 서식지에서 자연적인 predator, 포식자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천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천적. 자, 그래서 이 뭐 털붙여 손? 털붙여 손이 그러한 종입니다. 자, whereas 뭐뭐한 반면에 In its native habitat, 그것의 자연적인 서식지. 그러니까 토착 서식지에서는 Its population, 그것의 인구, 그러니까 개체수는 Are camped in check, 통제되어집니다. 억제되어집니다. 억제하다. 수동태. 자, by a leaf-eating beetle and root-eating weevil. 그래서 잎을 먹는 딱정벌레와 그리고 그 저기 뭐야 뿌리를 먹는 바구미에 의하여 억제되어집니다. 얘네들이 있으니까 계속 번식이 안되는 거야. 얘네들이 먹어서 없애버리니까. 자, parasystism 기생은 Is a variety of predation 이것은 포식의 이럴 때 원래 A variety of 다양한 이라는 수가 있었지. 이건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종류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거는 과학에서 과학에서 종류라는 표현을 쓸 때 kind를 쓰는 게 아니라 variety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해도 돼. 자, parasystism feed on이 숙어져, 먹다. 이 기생식물이 기생물이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종종 weakens 약화시킵니다. rather than kills its host 그것에 숙주를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약화시킵니다. some parasyst such as wheat rust 밀 녹병균과 같은 어떤 기생충들은 기생물들은 기생물들은 have very specific host requirement 매우 구체적인 숙주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other such as 미스터 이건 겨우살이죠. 그 저기 뭐야.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 다른 것들은 parasystize operative 여기는 다양하냐. 아까는 이거 종류였어. 다양한 종을 종에 기생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조금 이건 설명문이지 그냥 포식 프리데이션과 프리데이션의 한 종류인 parasystism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갑자기 외래종은 천적이 없어서 뭐 문제가 된다. 그게 한마디 나왔고